솔밭이 있는 솔밭식당 자리입니다. 현재 솔밭식당을 하고 있어요. 앞에 정자도 있구요. 옆에 큰길, 작은 사거리입니다. 모든 기물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에요. 옆에 큰길, 작은 사거리입니다. 큰 참나무가 이쪽 대문 앞에 세 거루나 있네요. 옆에는 큰 은행나무 있구요. 옆에 큰일을 통하십시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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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방기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부터 식당에 필요한 여러가지가 있네요. TV도 있습니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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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솔밭이 있습니다. 솔밭식당입니다. 큰 길 갑니다. 작은 사굴이에요. 큰 길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작은 사교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솔바 식당이었습니다.